오디오북 꿀비소리책방 오현석 단편소설 어쩌다가 안녕하세요 꿀비소리책방의 꿀비소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푸른사상 출판사에서 나온 오현석 작가의 소설집 나는 죽어가고 있다에 실린 어쩌다가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오현석 작가님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났으며 생오지 문예창작촌에서 소설 쓰기를 배워 2020년 전남 매일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오현석 작가님은 현역 경찰관이라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인데요. 현재는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오랫동안 수사부에서 근무하면서 접한 사건들과 사람들을 소설에 담고 있습니다. 이 어쩌다가라는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은 스포가 될까봐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작품을 다 낭독한 후에 이 작품을 쓰시게 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작가님의 소설을 제가 읽게 됐는지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내 지금부터 오현석 작가님의 단편소설 어쩌다가를 함께 감상하시죠. 방안에 웅크리고 있던 어둠의 산은이 서서히 물러나자 방의 성경이 희끗하게 드러났다. 자그마한 원룸, 방바닥 가운데에는 무명이불이 깔려있었다. 두꺼운 이불은 볼록하게 솟아올라 입구를 내놓은 가묘처럼 어른 두상만한 틈이 들떠있었다. 이불 아래에는 순봉이 활 모양으로 몸을 말아 외로 누워있었다. 덮고 있는 이불의 무게가 버거운지 숨결은 고르지 못했다. 한겨울 바람은 창문에 씌워놓은 방안비닐을 세차게 때렸다. 얇은 비닐은 파동을 치면서 불규칙한 음향을 냈다. 두더지가 굴밖으로 머리를 내밀듯 순봉은 휑하게 벌어진 구멍으로 얼굴을 빼주기 내밀었다. 전기장판의 열기로 데워진 얼굴에 차디찬 공기가 들러붙자 오줌을 눈 뒤처럼 몸을 진저리 쳤다. 머리만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 여러 번 들락날락 하다가 숨이 가팠는지 종내에는 머리를 쭉 빼고는 긴 숨을 내뱉었다. 사위를 살폈다. 흰살을 드러낸 채 차갑게 자리하고 있는 싱크대. 벽에 붙어서 있는 한 칸짜리 상롱과 그 옆으로 브라운관 텔레비전. 잠들기 전 전경이 그대로임을 확인했다. 입술을 반쯤 벌려 공중에 입김을 불었다. 폐에서 빠져나온 따뜻한 숨은 찬 공기에 섞이자마자 허옇게 변하여 공중에 떠다니다 사라졌다. 같은 행동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던 순봉은 중얼거렸다. 살아있네. 그 억양만으로는 살아있는 게 다행이란 건지 불만이란 건지 알 수 없었다. 강여사의 등살을 배견하질 못해 짐을 싸서 호기롭게 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나오니 쓸쓸했다. 추위까지 닥쳤다. 늙어서 고적한 것은 죽음보다 세곱절 무겁다는데 썩을 놈아 망구탱이 집 나가겠다는 놈한테 지 오리털 파카를 헤쳐서 이불을 만들어주지 못할 망정 무명이불을 줘 이 애기 나쁜 녀나 천장에 강여사의 환영이라도 보이는지 사태질을 하면서 욕을 해댔다. 그러고는 혓바닥에 침을 모아 위를 향해 뱉었다. 쇠잔한 혀로 뱉은 침은 천장까지 닿지 못하고 낮게 떠올랐다가 그의 앞면으로 맥없이 떨어졌다. 순봉은 이불 호창에 얼굴을 닦고는 무거운 이불을 힘겹게 젖히고 앉았다.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다가 깊은 신음을 내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손으로 허리를 주물렀다. 계속된 통증에 나오는 소리를 재빠르게 중단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신음을 바꿔 곡소리와 유사한 곡조로 끙끙 알았다. 순봉의 신음이 아이고에서 외제제제로 바뀐 것은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부터였다. 그때부터 김치를 썰 때도 외제제하게 썰어라. 못을 박을 때도 외제제하게 박아라. 국을 끓일 때도 외제제하게 끓여라였다. 그에게 외제차란 썰고 박고 끓여도 시원치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외제차만 아니었어도 자신의 인생이 나무에서 떨어진 홍시처럼 으깨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어세일만 가지고도 부하가 복받쳤다. 외제차와 자신과는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어젯밤 자정 무렵 순봉은 집을 나섰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매서운 맞바람이 몸을 세차게 휘감았다. 걷다 서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영하로 떨어지는 찬 기온과 달리 굳게 정한 마음이 풀리려 했다. 흐물어져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중얼거렸다. 외제제제 딱 두 대만 하자. 순봉은 며칠 동안 방범용 카메라가 없으면서 외제차들이 주차된 곳을 봐두었다. 그 장소 인근에 도착했다. 위험스럽게 보이는 검은색 차가 시야에 잡혔다. 차는 환하게 비추는 가로등 빛을 튕겨내고 있었다. 품속에서 모자를 빼내 쓰고는 장갑을 꼈다. 도로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차에 다가갔다. 주머니에서 대못을 꺼냈다. 꽉 움켜쥐자 팔에 쥐가 나려 했다. 이왕이면 푹 파이게 흠집을 내자고 재차 다짐하면서 문장 유리창에 한 손을 댔다. 호흡이 가빠졌다. 심장이 요동치면서 맥박이 거칠게 뛰었다. 가빠진 호흡을 조절하려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못을 문자게 댔다. 못을 든 오른손에 힘을 실으려고 밀착한 왼손바닥에 힘을 주고는 막 긁으려 할 때였다. 웽 웽 웽 웽 화들짝 놀란 순봉은 뜨거움에 데인 것처럼 차에서 빠르게 떨어졌다. 다급하게 뒷걸음질 했다. 몸의 중심을 잃은 채 뒤로 몇 걸음을 물러서다가 보도블럭 턱에 걸려 벌러덕 넘어졌다. 범행 실행성까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모의실험을 했었다. 그런데 손만 대도 경고등이 울린다는 것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경고등은 쉼없이 깜빡거렸고 사이렌은 밤의 고요함을 깨웠다. 높은 곳에서 쏟아지는 가로등 빛은 마치 순봉만을 집중해서 비추는 조명 같았다. 누군가가 캄캄한 객석에 앉아 무대에 선 노인의 무언극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사납게 우는 소리가 자주인이 소리치며 뛰어오는 발소리처럼 들렸다. 빨리 도망가야 한다는 다급한 뇌의 신호에도 몸뚱이가 움직이질 않았다. 버둥대기만 할 뿐이었다. 땅바닥을 몇 바퀴 힘겹게 구른 뒤 나무를 잡고 힘겹게 일어났다. 허리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한참을 나무의 등을 기대고 통증이 찾아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허리를 붙잡고 설룩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순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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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염색공장에 취직했다. 한 회사에서만 50년가량 근무하다 퇴사했다. 회사 직원들은 그가 집과 공장밖에 모른다고 집공시라고 불렀다. 그렇게 단순하게 살았던 그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갈 곳이 없는 건 당연했다. 퇴사하고도 익혀진 행동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왔다. 갈 곳이 없어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갔었다. 정문에서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옛 동료에게 근처에 볼일이 있다고 얼버무리고는 다시 발길을 돌려 집으로 왔다. 다리는 짱짱하고 어디든 가고 싶은데 자신이 갈만한 곳이 없다는 걸 다시 실감한 것이다. 그날 이후로는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 채널만 바꿔가며 TV를 봤다. 그런 그에게 강여사는 복지회관을 소개했다. 점심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면서 권유같은 강요였다. 한마디로 그는 강여사의 눈에 걸리적거리는 유행진한 장식품 같은 존재였다. 순봉은 생소한 곳에 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자연히 강여사와 말다툼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서운함과 화가 치밀었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복지회관으로 향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피신처가 그야말로 최고의 해방구였다. 그곳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댄스 동아리에서 춤을 배웠다. 내 박자를 맞춰야 하는 발은 자꾸 꼬였고 뻣뻣한 몸은 리듬을 타지 못했다. 다리와 엉덩이에 바짝 힘을 주고 스텝을 밟으면서 허리가 뻑뻑해졌다. 때로는 무릎에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신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에 몰입하다 보면 오랜 기간 유하염료에 노출된 후유증의 두통에서도 강여사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아픔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춤이 모든 상은과 미래의 불안감을 삼키면서 몸과 머리는 홀가분해졌고 혼자 실실 웃기까지 했다. 강여사 땡큐해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6개월가량 맥연습을 했다. 동작이 세법 몸에 익을 무렵 댄스반에서 사균 친구가 실력 테스트의 필수 코스인 필드에 나가자고 했다. 순봉이 눈만 깜빡거리자 친구가 그의 어깨를 감싸고는 속삭였다. 이 사람 무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가 뭔지 아는가 필드 특혜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순봉은 짐작할 수 없었지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쑥스러움에 대답을 주저하는 것처럼 설푛 미소만 지었다. 무도장 알지? 기운 있을 때 돈도 쓸 수 있지 않은가 인생 별것 있던가 남은 생 멋지게 살다 가세 그렇게 순봉은 차이반 타이반으로 그를 따라 콜라택에 갔다.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야말로 유지경 세상이었다. 스피커에서는 음악소리가 쿵쾅대며 쏟아졌다. 바닥에서 미세한 진동이 일었다. 순봉의 발바닥으로 느낀 진동이 온몸으로 고르게 전달되어 신선한 파장이 일었다.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심장은 박자에 맞춰 쿵짝 쿵짝 검은 천장에 촘촘하게 박힌 등이 깜빡거렸다. 조명등은 빙글빙글 돌면서 불빛을 뿌려댔다. 일곱 색깔의 야시시한 빛이 실내 공기를 흥건히 적셨다. 음악은 빠르고 경쾌한 곡에서 블루스 음악으로 바뀌었다. 무대에는 음악에 맞춰 남녀 남녀 쌍쌍이 부둥켜 안고 춤을 췄다. 온 몸에 신경이 꿈틀댔고 감정이 요동치는 걸 느끼면서도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빠르게 깜빡거렸다. 그것도 대낮에 말로만 듣던 곳을 직접 보게 되사 놀랍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다. 입을 약간 벌린 채 눈만 깜빡거리며 구경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순봉이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몸을 돌리려 하자 곁에 있던 친구가 등을 떠밀었다. 그녀가 내민 손을 얼떨결에 잡은 순봉이 끌려가듯 무대로 나갔다.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몸은 리듬을 타지 못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더듬댔고 뒤로 발을 빼야 할 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자 굳은 근육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여성이 리드했고 순봉은 그의 리드에 따라 스텝을 밟으면서 곧잘 출 수 있었다. 분위기에 조금 익숙해서 주변을 살필 수 있을 때 콧속으로 분뇌가 스며들었다. 그 느낌은 몽롱함이었다. 온몸이 저릿하기 까지 했다. 그건 춤을 출 때와는 다른 설렘이 있는 저릿함 이었다. 그날 이후 순봉은 콜라텍을 작게 출입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머릿속으로 그녀와 춤출 때를 떠올리면서 상상의 스텝을 밟았다. 콜라텍이 쉬는 날에는 온몸이 근질거렸다. 비루했던 과거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흐뭇하기 까지 했다. 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날 그날 그곳에서 남은 인생 멋지게 꼭지점을 찍겠다는 비장한 결의까지 다졌다. 순식간에 여러 개의 폭죽이 터진 것처럼 괭음이 났다. 귀를 쬐는 듯한 비명과 쇠가 찢어지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119 빨리 119 불러 순봉은 핸들에 밟고 있던 머리를 들었다. 도로는 폭탄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아수라장 이었다. 정신을 가다듬어 보려 했지만 어리빠서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다. 순봉의 차는 반대 차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구겨진 범퍼와 보닛의 틈새에서 수증기가 새어 나왔다. 차 안을 둘러봤다.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은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만 깜빡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순봉은 흐트러진 정신을 다잡고 상황을 간추렸다. 차를 운전해 정주한 방면으로 가고 있었고 전방에는 고급스럽게 보이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순봉은 수년 전 외제차와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문짝을 약간 긁었을 뿐인데 천만원 넘게 견적이 나와 처리해줬다는 보험회사 설명서를 받았다. 그때부터 도로에서 외제차로 보이는 차를 만나면 덤프트럭이 곁을 지나갈 때와 같은 공포심이 생겨 심장이 벌렁거렸다. 외멀 양배라는 원칙을 세워 가슴에 새겼다. 외제차는 멀리하고 양보하고 배려하자는 뜻이었다. 순봉이 앞차와의 안정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하고 있을 때 뒤따라오던 고급 승용차가 그의 차를 추월했다. 이어서 송사리가 방향을 틀듯 급격하게 각도를 틀어 순식간에 순봉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화들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 자동으로 욕이 튀어나왔다. 이런 싹수없는 새끼! 차만 좋으면 다냐 오기가 발동했다. 앞차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빠르게 깜빡거렸다. 몇 초 후 끼어든 앞차에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왔다. 순봉도 순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차는 더욱 속도를 내었고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왜 그랬지? 상체를 숙여 발을 내려다봤다. 그때까지도 발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 그의 차에 받친 차는 그 앞차를 박았고 그 차는 다시 그 앞차를 들이박아 삼중 추돌 사고가 나버렸다. 부딪힌 차들은 중심을 잃고 도로에서 원을 그리듯 회전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들과 부딪히거나 가드레일을 충격했다. 순봉은 차에서 내렸다. 넉나간 표정으로 난장판이 된 현장을 살펴봤다. 주변의 구경꾼들이 수근거렸다. 박살난 차 중에 수입차가 세 대나 된다. 벤치 S 클래스 한 대가 3억 원이 넘는데. 순봉은 차들을 둘러봤다. 어떤 차가 벤치이고 수입차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벤치라는 차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몰랐다. 그런데 차 한 대 가격이 3억 원. 믿고 싶지 않은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은 것인지 순봉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눈만 빠르게 깜빡였다. 한숨도 나오지 않았다. 평생을 아둥바둥하게 살면서 구입한 2억 원짜리 아파트와 비교가 됐다. 믿기지 않았다. 그나저나 가입한 보험 최고액이 얼마였더라. 119 구급차가 다녀가고 래커차가 부서진 마지막 차를 견인할 때였다. 순봉은 경찰관들이 타고 온 사고조사용 봉고차에 올라탔다. 경찰관은 그에게 사고 난 경위를 작성하라며 용지를 내밀었다. 그가 볼편만 만지작거리자 경찰관은 흘끼 쳐다보더니 구두로 설명을 요구했다. 겪은 대로 말하자 경찰관은 이를 받아 적었다. 순봉은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서를 읽었다. 경찰관이 사고 날 때 상황 그대로 작성된 거냐고 묻자 맞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진술서 마지막 한에 이름을 쓰고 서명하자. 그때야 경찰관은 순봉의 과실이 많다고 했다. 순봉은 뒷차가 건방지게 끼어들어 사고가 났는데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따졌다. 경찰관은 뒷차인 벤치가 막 진입했을 때 사고가 났다면 진입한 차의 잘못이지만 정상적으로 진입했고 몇 초 후에 충격했으니 안정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경찰관의 설명이 어처구니가 없어 눈을 번뜩이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차에서 내린 순봉은 정주암 사찰가는 길쪽으로 터덜터덜 무겁게 걸어갔다. 좌측으로 바다가 보였다. 도로와 갓길 사이에 설치된 철책을 넘어가서 가파른 절벽 위에 앉았다. 넓고 큰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푸른 바다에는 두둑한 너울이 일었다. 밀려드는 파도가 어리석음을 깨우치기라도 하려는 듯 그가 앉아있는 절벽 아래를 세차게 때렸다. 강여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세 명의 자식을 가르치며 살아보겠다고 험한 일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산 여자였다. 자신이 분수도 모르고 날뛴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들자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살던 대로 살아야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늙음하게 춤을 추고 여자를 만나고 밤바다를 보려고 여행을 한 것인지. 강여사는 성벽처럼 높은 담 한편에 설치된 주차장 입구에 잔뜩 웅송구려 앉아있었다. 사방은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다. 석양에 물든 검은 구름은 사위어 가는 숯불처럼 검붉은 빛이 점점 묻어났다. 노을 아래에 펼쳐진 산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잠겨 형체를 잃어갔다. 사고만 치고 집을 나간 순봉의 얼굴이 눈앞에 맴돌자 목덜미가 당겼다. 평생 염색이나 할 줄 알았지. 요령이라고는 깨알만큼도 없는 미련한 영감탱이 주제에 딴 주머니를 차 집에 들어오는 날 뼈마디를 자근자근 부러뜨리겠다고 굳힌 마음을 되새김질 했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도토리 나뭇잎 하나가 뱅그르르 돌며 강여사의 신발로 떨어졌다. 운동화 끈에 끼인 잎사귀는 미세한 바람에 파르르 하게 떨었다. 그녀는 잎을 주워들었다. 한참 동안 잎을 보던 눈길을 돌려 나뭇잎이 떨어진 곳을 바라봤다. 야트막한 산에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와 샛노란 은행나무 황토빛깔에 버셋잎을 달고 있는 도토리나무가 한 대에 어우러져 있었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나무 사이에 해묵은 된장 색깔로 추하게 끼어 있는 도토리나무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고는 바닥으로 시선을 내려뜨렸다. 벽을 짚고 끙 소리를 내며 일어나 허리를 돌렸다. 손과 얼굴을 비비고는 깔고 앉았던 생활정보지를 들어 옆구리에 끼었다. 어둑했던 도로가 밝아졌다. 에워싸고 있는 단모서리마다 설치된 보안등이 켜졌다. 등앞에 설치된 카메라가 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오늘은 기필코 만나겠다고 결심했다. 대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여사는 그녀의 말을 믿고 이 집 앞에서 3일째 기다렸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되돌아갔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을 참이었다.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미묘한 감정이 잃었다. 나지막한 산기슬개 자리하고 있는 집. 캥거루의 주머니에 새끼가 들어가 앉은 듯 산으로 둘러싸인 집은 안온하게 보였다. 집 외벽은 옛 성벽처럼 큼지막한 돌덩이로 담을 이뤄 웅장했다. 2층의 한옥주택은 고풍스러웠다. 깊은 산속의 사찰을 볼 때처럼 경건해지기까지 했다. 대문의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다. 넓은 마당에는 부드러운 금잔디가 깔려있었다. 정원에 심어놓은 각가지 사천나무 사이에 석등이 세워져 있었다. 석등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절에서나 볼 수 있는 석등 때문인지 온기를 쐬는 듯 했다. 각 여사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할 때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도 찔러는 봐야지 했다. 가만히 없을 것이라던 생각이 집을 보면서 진짜로 이루어질 것 같았다.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은 많이 배웠고 인정도 많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확신까지 생겼다. 강여사는 혼자 가드레일을 박았다는 석봉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사고가 나고 1개월 가량 되었을 때였다.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와 석봉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과 보험을 가압류했다는 통지였다. 가압류라는 단어에서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통지서를 가지고 법원으로 달려갔다. 석봉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찾아간 다음에야 모든 걸 알았다. 석봉이 가입한 대물보험 최고액은 2억 원인데 피해차들의 물적 피해액이 4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석봉의 차에 여자가 타고 있었고 그녀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석봉이 집을 나간 뒤 강여사는 어떻게든 손실을 줄여보려고 법원과 보험회사를 쫓아다녔다. 대성 통곡을 하고 악다구니를 부려봤지만 시릭이 없었다. 억장이 무너졌다. 힘이 빠서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금액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벤츠차 소유주에게 사정해보기 위해 이 집을 찾았다. 집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을 때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왔다. 주차장 철문이 자동으로 개방됐다.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강여사는 냉큼 차를 막아섰다. 운전석의 유리창이 서서히 내려가 반쯤 열렸다. 열린 창문으로 중년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남자에게 다가가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여사의 읍소에도 표정의 변화 없이 눈만 가늘게 뜬 채 쏘아봤다. 누가 바깥분에게 사고 내라고 했어요?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변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적은 돈도 아니고 저도 피해액이 2억 원이 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영감이 나이 먹고 운전이 서툴러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사고 낸 것도 그래서요? 남자는 중간에 그녀의 말을 퉁명스럽게 잘랐다. 단호함이 묻은 말투에는 세상 물적 모르는 무지한 여자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짜증이 난다는 걸 담고 있었다. 이 나이에 집 잃으면 저희는 죽어요. 아파트는 대출이 남아있고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사장님은 얼마 못 가져갈 것이라고 그러대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인 2천만 원 드릴게요. 압류만 풀어주세요. 불만이 흠뻑 들은 면상을 한 남자는 인상까지 썼다. 편평한 이마에는 몇 개의 갈매기 주름이 씌어졌다. 그 돈으로 낙찰 받으세요. 네요. 비아냥거리듯 말을 한 그는 신경질적으로 차를 몰아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렸다. 강여사는 주차장 철문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멍하게 쳐다만 봐야 했다. 들고 있던 생활정보지를 갈기갈기 찢었다. 잘게 찢은 종이를 담 너머로 뿌렸다. 종이는 담을 넘어가지 못하고 공중으로 흩어졌다. 바람 부는 방향으로 휙 쏠렸다가 큰 원을 그리면서 나풀거리다가 그녀의 몸으로 가라앉았다. 순봉이 소파에 앉아있으면 강여사는 소파를 닦았다. 강여사는 순봉 옆에까지 걸레질 하다가 찢어진 눈을 매섭게 위로 치켰떬다. 성가신 쇠파리를 내쫓듯 순봉의 얼굴 앞에서 걸레를 휘저었다. 순봉이 소파를 닦을 수 있도록 엉덩이를 엉거주춤 들었다. 강여사는 순봉의 엉덩이와 소파간에 벌어진 틈에 걸레를 넣어 벅벅 문질렀다. 조선무만큼 튼튼한 팔뚝으로 순봉의 궁둥이를 쳤다. 청소를 빙자한 의도적인 폭력이었다. 강여사의 폭력에 순봉은 여러 번 고꾸라진 경험이 있었다. 그는 오늘도 그녀가 같은 행동을 반복 하는가를 확인할 심산인지 잔뜩 긴장한 채 엉덩이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팔뚝이 궁둥이를 닿는 순간 고추 섰다. 순봉은 안방으로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다. 잠시 후 방으로 따라 들어온 강여사는 그가 깔고 있던 요를 확 잡아챘다. 순봉의 몸뚱이는 대발을 쫙 폈을 때 도마위를 구르는 김밥처럼 방바닥을 굴러 벽에 부딪혔다. 이쯤 되면 순봉도 화를 낼 법도 했다. 그런데도 불도그 앞에 꼬리 내린 똥개처럼 주눅둔 얼굴로 눈을 바닥으로 깔았다. 순봉은 강여사의 마음을 꿰뚫었다. 이 타이밍에 불평이라도 했다가는 폭발이 준비된 화약고에 불을 붙인 꼴이 될 거라는 걸 두툼한 손에 목조임을 당할 때만 떠올리면 사지가 떨렸다. 찍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는 걸 체험으로 알았다. 순봉은 엉거주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 TV를 켰다. 강여사는 이불을 베란다 유리창 밖에 내밀어 털었다. 장롱에 이불을 넣은 그녀는 순봉에게 다가와 쥐고 있는 리모컨을 낚아챘다. 그녀의 탱자나무 가시같은 시비에 순봉은 삭신이 욱신거리고 뼈가 저렸다. 막다른 골목으로 쫓긴 짐승이 개구멍이라도 찼듯 안방과 작은 방으로 피신해봤지만 그녀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만 좀 하소. 나 죽으라고 그런가. 석봉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사정했다. 손만 비비지 않았지 완전 애원투였다. 그의 절함에도 그녀는 두 눈에 쌍심질을 켰다.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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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말하고는 이빨 자국이 나도록 아랫입술을 앙 다물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으스러질 정도로 꽉 쥐었다. 그러고는 펜싱 선수의 포즈를 취한 채 순봉의 얼굴로 리모컨을 조준했다. 당장이라도 돌진해서 그의 입에 리모컨을 넣어 목구멍까지 쑤셔박을 것 같았다. 그년한테 가! 걔 잡년 집에 가서 놀러 댕김서 살아 바닷가도 가고 당신 얼굴 보고 있으면 구역질이 나오려고 한다. 내 손에 죽기 전에 나가! 순봉은 아무런 대거리를 못했다. 화를 더 돋게 하지 않으려고 그녀의 사나움을 온몸으로 받아냈지만 수시로 당하는 폭력에 피가 말라갔다. 강여사가 처음부터 괄괄했던 건 아니었다. 순봉은 젊었을 때 새들어 살고 있던 집주인의 주선으로 맞선 자리에 나갔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앗 감자다. 하마터면 소리칠 뻔했다. 땅따란 몸매에 거북이 같은 굵고 짧은 목 솥단지를 두 개 엎어놓은 것 같은 펑퍼짐 하면서 탄탄한 엉덩이 평생을 살아도 병균 따위는 몸에 달라붙지 못할 것 같았다. 단단하게 보이는 그녀도 맞선 자리라는 긴장감 때문인지 눈맞춤을 피한 채 탁자 위에 놓인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순봉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고는 얼굴이 붉어질 때면 그녀는 감자에서 연둣빛 순이 수줍게 움투듯 약간 벌린 입술 사이로 하얀 이를 드러내어 미소짓곤 했다. 순봉은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다. 그런 부족함이 티나지 않도록 어디에서든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 그런 조심성이 몸에 배어 누구를 만나든지 몸을 잔뜩 움츠렸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했다. 그런 그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고는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한 감정. 얼마만에 느껴보았던가 그녀는 순봉에게 그런 사람이었다. 거기에 그녀의 신체는 튼튼했다. 결혼 미천이라고는 둘의 육체뿐이었지만 몸뚱이만 건강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막내가 학교에 갈 무렵 강여사는 시장 어물전에 나갔다. 억척만큼은 지상 최고였다.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생활비 정도는 벌었다. 하지만 장사 경력만큼 그녀의 몸에는 가시가 도다났다. 사납게 변해가는 그녀를 볼 때마다 순봉은 몸에서 한기를 느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고 그녀의 변화를 멈추게 하고 싶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럴 때면 허공을 바라보며 입술만 잘근잘근 씹을 뿐이었다. 그것 외에는 할 게 없었다. 강여사가 노점상을 할 때 동네 깡패들이 자리세를 내지 않는다며 고기 함지박을 발로 찼다. 그녀는 얼굴에 비릿한 물을 맡자 즉각 함지박을 들어 깡패의 온몸에 뿌렸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자 고기 손질을 한 쓰레기를 깡패들이 타고 온 차에 뿌리고는 보닛에 들어 넣었다. 죽이고 가든지 손해본 돈을 내놓고 가든지 바락바락 악을 썼다. 그때부터 그녀는 주변 상인들에게 깡녀로 통했다. 그랬던 그녀가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허덕이던 삶이 지나가자 많이 온순해졌다. 그런데 순봉이 사고를 치면서 옛날의 억센 말투는 바로 복원됐다. 거기에 덤으로 손가락을 바짝 구부려 갈퀴처럼 하고서는 순봉을 할퀴었다. 순봉은 집에 들어온 것을 후회했다. 집에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든 날 자식들 집으로 피신했다. 큰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이라는 놈은 담뿍 찡그린 얼굴만 할 뿐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며느리는 아들과 손자들에게 괜한 트집을 잡고는 짜증을 부렸다. 딸집으로 갔다. 아들보다 사위가 낳았다. 사위 자식 개 자식 이라는 말은 시대 흐름에 맞게 사위 자식 참 자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위는 강여사의 유전자를 이식받은 딸과 살아서인지 동질의 시련을 겪은 자들끼리만 연대할 수 있는 두터운 동지애가 있었다. 순봉에게 모든 걸 들은 사위는 사례라도 들린 듯 켁켁거리다가 웃음 가득한 얼굴로 지금은 그 여성이 그립지 않느냐고 물었다.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던 순봉이 사위의 눈을 잠깐 스치듯 쳐다보고는 눈을 내리깐 채 손가락으로 애꿎은 방바닥만 문질렀다. 사위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손가락 틈새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게 흘러나왔다. 사위는 참으로 시원시원했다. 집은 경매가 진행되면 유찰시켜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고 자식들이 합심해서 처리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만으로도 눈물이 날 지경인데 강여사에게 전화하여 듬직한 자식들이 있는데 너무 애타지 말라는 위로까지 했다. 이후 딸이 강여사에게 순봉을 괴롭히지 말라고 당부하자 그녀도 그러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렇게 해서 순봉은 자식들에게 이끌려 집으로 들어갔다. 도로는 분주했다. 설이 다가오면서 상인들은 인도에 과일 상자들을 쌓아놓고 대목 장사를 하고 있었다. 싸라기 눈이 석봉의 어깨 위에 톡톡 하며 떨어지고는 땅으로 구르듯 미끄러졌다. 그는 장바구니 카트를 밀고 가면서 도로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훑었다. 담배 담배 공초를 집게로 집어 쓰레기봉투에 넣을 때 고급 승용사가 순봉 쪽으로 오고 있었다. 경기 들린 듯 몸을 떨더니 재빠르게 도로 한편으로 피했다. 이제는 잃을 것이 없다는 것 즈음은 순봉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뜨거운 물에 된 놈 숙용 보고도 놀라는 것처럼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쓰레기를 다시 줍기 시작했다. 연령 초과로 재계약 불가라는 담당 공무원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공공 근로라도 하며 먹고 살았는데 명치 끝이 아리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독한년 내가 비명 횡사라도 해야 너 속이 시원하겠지. 순봉이 집을 나온 지 1년이 넘었다. 전화 안통 없는 강여사에게 섭섭함이 크게 달했다. 아들이라는 놈들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걸려오는 딸의 안부 전화로 섭섭한 마음을 누그러뜨렸지만 아들들만 생각하면 얼굴이 떨릴 정도로 이빨을 앙 다물었다. 그는 거칠게 집게를 다뤘다. 그자들처럼 할까. 허리통증 때문에 순봉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다. 병실에는 나이롱 환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나가서 술을 마셨다. 그들이 하는 대화를 엿듣던 순봉은 귀가 솔깃해지면서 달콤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파출소에도 가본 적이 없던 그는 겁부터 났다. 어느 날 그자들은 순봉에 처한 상황을 듣고 방법을 알려줬다. 영감님 굿이에요. 굿 굿 굿 나이 들었지 허리 아프지 갓 밀면서 쓰레기 줍지 정꼬 없지 하나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았네요. 선물? 그자들은 보행자가 드문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가 지나가려고 할 때 카트를 내밀라고 했다. 차가 카트를 치는 순간 바닥으로 넘어지기만 하면 게임 끝이라면서 안 다치려면 낙법을 연습해야 한다며 휠체어를 밀고 가다가 넘어지는 즉방 낙법 시범까지 보여줬다. 순봉은 그자들의 말을 끄집어내어 차근차근 되씹었다. 찌뿌둥하던 구름은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물기 머금은 눈을 뿌려댔다. 눈은 강여사가 입고 있는 회색 점퍼에 닿자마자 물이 되어 천천히 스며들었다. 강여사는 인도 모퉁이에 목욕탕 의자를 깔고 앉아 있었다. 앞에 놓인 고기 괴짝 위에는 해산물이 소복하게 올려져 있었다. 목에 감고 있던 밤색 목도리를 풀어 눈부위만 남겨둔 채 얼굴을 칭칭 감았다. 세 가지 신체 부위는 각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눈은 행인들 속에서 가능성 있는 손님을 찾아냈다. 입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호객 행위를 했다. 벌겋게 부은 손은 쥐고 있는 작은 칼을 조개 속에 넣어 비틀어 깠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피며 빼낸 조개 쌀을 한쪽에 있는 그릇에 정확하게 던져 넣었다. 부모라고 자식들에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짐만 되고 지네들 살기도 숨가쁜데 자식들이 압류당한 아파트를 낙찰 받아준 것을 생각하면 안도감과 속상함으로 가득했다. 대출받았을 것이 분명했다. 한 푼이라도 벌어서 갚기 위해 그만뒀던 노점상을 다시 벌렸다. 주변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장사는 예전 같지 않았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기운이 나지 않기도 했지만 젊었을 때와 다르게 힘에 부쳤다. 힘들고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각인시키려는 듯 되뇌었다. 자식에게 진비지 저승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요. 강여사는 시도 때도 없이 순봉이 치밀었다. 그때마다 육지기가 나왔다. 유라질놈 평생 비린내 맞고 산 내게는 여행 한번 가자고 한 적이 있었냐 이놈아 비자금으로 삼천만 원이나 모아놔 그래 놓고도 막내 결혼할 때 돈 없어 힘들어하는 걸 지나가는 구급차 구경하듯해 예끼 썩을 놈 순봉이 그 많은 돈을 여자에게 썼다고 생각하자 서럽고 분했다. 여자에게 눈물 보인 것을 생각하면 더 치가 떨리고 수치스러웠다. 궁금했다. 어떤 여자이기에 순봉이 홀딱 반해서 돈을 썼는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자를 찾아갔다. 머리끄덩이를 닭털 뽑듯이 뽑아 벌거숭이로 만들 요량이었다. 그런 강여사가 여자를 보고는 몸이 굳어져 움직여지지 않았다. 막내가 아버지 구박하지 말라며 농담처럼 자주 했던 말이 재생되었다. 성질 더럽지 인물 에휴 아버지 고마운 줄 알고 사셔 강여사는 강여사는 병실 입구에 우두커니 서서 여자를 한참을 바라봤다. 여자는 침대에 다양한 화장품을 벌려놓고 거울을 쳐다보며 화장하고 있었다. 여자를 멀거니 보기만 할 뿐 다가가지 못했다. 강여사와 여자는 같은 연배임에도 색깔 다른 양면 색종이 같았다. 여자는 순많은 머리채에 얼굴은 주름진 곳이 없었다. 게다가 윤기가 나면서 탱탱하기까지 했다. 부줄근한 환자복을 입고 있어도 맵시가 났다. 강여사는 웬만한 화장품 하나 갖추지 못한 채 살았다. 자식들과 살아야 했기에 몸치장할 여력도 없거니와 사치라고 생각했다. 헐렁한 바지에 색바랜 점퍼를 입고 있는 자기 모습을 돌아봤다. 힘겨웠던 지난 날이 뭉텅이가 되어 목구멍으로 올라왔다.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몸이 스르르 내려앉을 것 같았다. 급하게 병실을 나와 화장실로 들어갔다. 병기에 주저앉아 여자의 고운 자태와 자신의 추레한 모습이 겹치면서 지르르 하게 눈물만 나왔다. 서편 하늘에는 낮게 깔린 먹구름이 산 중터까지 내려와 있었다. 구름은 붉은 노을에 취해가고 어둠은 거리를 서서히 메워갔다. 강여사는 장사를 접을 시간이 되자 초조해졌다. 수북하게 쌓인 해산물을 보면서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싱싱한 조개와 매생이 싸게 드릴게요. 물기가 촉촉하게 베어나는 목소리로 외쳤다. 차들은 무거운 엔진 소리를 내며 도로를 질주했다. 차가 지나간 자리에 강한 바람이 불어와 도로의 바닥을 훑으면서 뒤늦게 떨어진 자작나무 잎들이 쏠려 다녔다. 석봉은 삼거리 주요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진 지선 도로에 서있었다. 그가 서있는 곳은 편도 2차선이었지만 한차로는 주차된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는 횡단보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 사이에 서있었다. 가끔 직선로를 쏜살같이 달려가는 대형 트럭의 바람가르는 소리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상체를 구부려 앞에 놓은 카트로 몸의 중심을 잡았다. 벌써 2시간 째였다. 외제차만을 표적으로 삼았다. 대상을 제안하면서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어제도 4시간 동안 서있었다. 외제차를 식별하기도 어려웠지만 어쩌다 기회가 오면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서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다.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자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보니 가운데 표창 모양의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검은색 차를 봤다. 차는 속도를 줄이고는 우측으로 꺾었다. 순봉은 주차된 차의 높이보다 몸을 낮추고는 앞으로 나아갔다.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을 뺐다. 차가 횡단보도에 가까워질 찰나였다. 팔을 쭉 뻗어 카트를 내밀었다. 순간 타이어 마찰음이 노인의 귀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차는 카트를 충격했다. 순봉의 손에서 튕겨나간 카트는 도로 바닥을 뒹굴었다. 순봉은 흐느썩거리면서 바닥으로 쓰러졌다. 눈을 감고는 주위의 소리에 촉각을 기울였다. 참은 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허리춤에 손을 대고 신음을 냈다. 아유 왜 제제제 왜 제제제 교통사고 조사기 사무실은 북새통을 이뤘다. 책상 사이로 설치된 칸막이로는 방음이 되지 못했다. 여기저기에서 악을 쏘는 소리가 순봉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다. 한 남자는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영겁 후 소리를 질렀다. 아 왜 내 말은 안 믿고 저 사람 말만 믿냐고요. 순봉이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병실을 찾아온 경찰관에 의해 경찰서로 동행되었다. 순봉은 책상을 경계로 조사관과 마주 앉았다. 그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조사관의 얼굴에서 낌새를 파악하려고 했었다. 어쩌다 조사관의 눈과 마주치면 빠르게 눈길을 피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감과 불안이 밀려왔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면서 간혹 다리까지 떨었다. 조사관은 마우스를 느리게 클릭하면서 모니터와 순봉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유심히 봤다. 한참 후 조사관은 길게 숨을 들이켰다가 서서히 뱉어냈다. 어르신 며칠간 횡단보도에 계셨어요. 며칠간요? 아 아니요. 순봉이 더듬더듬 대답하자 조사관은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는 한심한 눈빛으로 순봉을 쳐다봤다. 순봉은 집앞에 있는 놀이터의자에 앉았다. 구름 한점 없는 시퍼런 하늘이 가슴을 시리게 했다. 그네 옆에 심어진 나무를 올려봤다. 물기 없는 가지에 깡마른 잎사귀 한 개가 악착같이 매달려 있었다. 얇은 바람이라도 불면 잎은 가지에서 떨어져 멀리 멀리 날아갈 것 같았다. 왜 멀 양배 멀리 떨어지고 양보했어야 했는데 늙은이가 무슨 객기를 부리겠다고 그는 얕은 신음을 내며 의자에 기대어 일어났다. 허리에 손을 대고 휘청휘청 걸어 집으로 들어갔다. 냉골인 방은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불룩하게 올라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활처럼 몸을 말아 외로 누웠다. 네, 작품 잘 감상하셨나요? 저에게 어느 날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현재 광주 북부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오현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작가님의 메일이었어요. 최근에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이 나왔는데 혹시 낭독을 부탁드려도 되냐는 메일이었죠. 그리고 작가님은 꿀비소리 책방을 너무나 좋아하는 찐 구독자이기도 하시대요. 메일을 읽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제가 사실 작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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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권여서님의 권여서님의 사랑을 믿다와 윤성희님의 매일매일 초승달을 백번도 더 들은 것 같다. 메일 내용을 읽다가 제가 갑자기 정말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꿀비소리 책방을 살려보자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스타들이 방송에 나와서 팬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났다고 하고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인터뷰들을 들을 때 그냥 뭐 말만 그런 거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잖아요. 그게 진짜 힘이 돼요. 제가 영상을 1년 동안 못 올리고 있을 때도 몇몇 분은 가끔 언제 돌아오냐고 낭독 너무 잘 듣고 간다고 감사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 이 꿀비소리 책방을 아직 잊지 않으셨구나 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그 메일을 받은 날부터 열심히 예전 영상들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책들도 몇 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게 다시 수익 창출을 허락해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했고 다행히 지난주에 이제 다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저의 지난 이야기들이 궁금하실까 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 낭독해드린 오현석 작가님의 어쩌다가를 이야기해보죠. 저는 이 소설을 읽고 와 정말 이럴 수도 있겠구나 교통사고 한 번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께 여쭤봤죠.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냐고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여수 항일함에 여행을 갔다가 그곳 주차장에서 나이 드신 분이 급발진하면서 교통사고 낸 걸 본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고급 외제 승용차 다섯 대가 부서지는 걸 보셨대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국산 차라면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 보험에 가입했는데 외제차 수리비용이 대물보험의 칸도를 초과하게 되면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외제차 때문에 무한정으로 수리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맞지만 그런데 그 금액은 왜 성실하고 검소하게 국산차를 운전하는 사람만 책임져야 하는지 외제차를 타는 사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사회제도의 미비점과 인간의 허영심으로 어느 누군가는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상상하면서 쓰게 되셨다고 해요. 이 어쩌다가 라는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부모님들이 퇴직 후 경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폭력이 노출되었을 때 고스란히 혼자서만 책임을 안아야 하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또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산차도 우수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급 외제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외제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제차 수리비용은 엄청나다.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은 자신의 허영심을 충족할 수 있겠지만 그 허영심으로 인해 검소하게 살고 있는 서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외제차 운전자들은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걸 인지할까? 아마 모를 것이다. 이 소설의 순봉과 그의 가족들처럼 그들로부터 간접적 폭력에 당할 수 있고 책임은 개인이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 누군가의 허영심과 폭력을 방관하는 미흡한 사회제도로 누군가는 핍진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네, 정말 한평생 염색공장에서 성실히 살아온 주인공 순봉의 인생이 단 한 번의 사고로 인해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려지는 모습을 보며 작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소설을 만난 것 같아 낭독하는 내내 감사했습니다. 오현석 작가님, 낭독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작가님처럼 본인의 소설이나 책을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낭독을 원하시는 출판사나 작가님들은 제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주 만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좋아요가 많은 영상일수록 유튜브에서 노출을 많이 해준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